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하게 됐다 절대 크다 시나에서 이 소리밖에 안 들려 따다다다다다다 두개 100이 chopspoint 된거에요? 형 K1600밑 stä الKbull but you only gon' pay your sleep you can try to save your sleep but you only gon' pay your sleep you can try to save your sleep but you only gon' save your sleep you can try to save your sleep but you only gon' save your sleep yeah, you gon' need a hundred man hundred scopes, hundred can just for you to watch what I'm doin' under the sun again God giving gifts, MC's doin' the running man if you want me to get it poppin', it cost a hundred pounds what I supply is always in demand the throne is mine, take that it ain't a high five, got the upper hand I'm behind, I'm too real, can't fake that who you know, putting fear in them like this you were being fired, still stuck 안녕하세요, 스윙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펀조이 라이더스 투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직결지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he蹲t if you like the person with the planes ㅎㅎㅎ 왜 이렇게 빨리 왔어ㅋㅋ 응용빛만 17위? 아니었어? 근데 되게 인쇄가 있어 다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좋acje Aman ㅎㅎㅎ graphical 이야 아 오랜만이네 야, 모신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새끼야 하이 모신 모신! 오랜만에 봐도 멋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다 지난번 공식 투어 영상 업로드 이후로 펀드 이라이더스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더니 어느덧 저희 방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한번 모일 때 60명까지도 모이는 큰 모임이 돼버려서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진도 더 충원해서 멋지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현수 형은 왜 정... 현수 형 이거 타고 온 거야? 여기까지 와주신 형님 네 나도 가고 싶다 이거 한 4천 정도 하지 않아요? 그쵸? 저 700인 것 같아요 아, 재밌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라고 해요 못 타세요? 네 아까 전에 지금 저희 처음 나오신 건가요? 네,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며칠 전에 사가지고 올린... 네, 맞아요 우와, 슈퍼구나 처음 나오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원이 많아지니 바이크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쉽게 접혀보지 못했던 바이크들을 직접 보고 정보도 알 수 있는 게 동호회 활동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소다 우와 안녕하세요 아우, 멋있다 남기도 하다 아우 지각 아닙니다, 안 했어요 금융, 금융 치료 받기 싫어가지고 땅 맞춰서 오네 실수를 왜 타드라 그래? 안녕하세요 아, 너구나 야마다 너구나 아우, 잘생긴 애들 여기 있네 어, 이쪽이 약간 얼굴들이네 아, 이거 동계촬영이에요? 여기 라테부터 중범이요! 고양이 부산인데 한 번씩 부산 사투리 나오네요 좋아요 이방 막낸 것 같은데, 2년생 우와 진짜 아들 낫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점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겁니다 다 팔꿈치, 어깨, 무릎 기본적으로 다 있으시죠? 각 조로드한테 규칙을 좀 전달 받으셔가지고 그 규정들을 잘 지키셔가지고 우선은 안전해야 되고 재밌어야 됩니다 네 오늘 투어 코스는 길 좋기로 소문난 단양 쪽으로 가볼 예정인데요 석가비 맛집에서 점심 식사 후에 대관에 두는 카페에 들러서 저희끼리 준비해둔 작은 이벤트 행사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0명의 대회 인원이 움직여야 하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5개의 투어조로 편성해두었고요 안전을 위해 만들어둔 저희만의 규칙에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국내 최저가 바이크용품 쇼핑몰 펀저히 라이더스의 세나와 함께합니다 아, 굴욕으로 멀면 끊겨요? 아니, 굴욕으로는 집에 가도 안 끊겨요 아, 집에 가도 너무 커 아, 통화하니까 너무 좋다 깔끔하다 소리가 아, 진짜 전봄형 뒤에 완전 2번은 4자리였는데 이제 뺏겼다 어, 이제 잘 타잖아 저는 아직도 제2입니다 아, 이제 잘 타자 아, 원이 이제 해야지 어허허 어허 어, 어떻게 소리가 나는데? 원래 습관 소리가 저런 거 아니지, 원래는 왜 저거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빨래가 말해봐요 빨래가 말해봐요 언니야, 너도 밤새웠어? 네, 밤새웠어요 어제 오토바이 막 만지고 하던데, 주차장에서 아, 만지고, 그냥 카지노 보다가 밤새웠어요 아, 진짜? 카지노? 네 졸려죽겠네 오늘 잠 붙는 사람 되게 많던데? 어, 거의 3분에 2는 안 잤어 아,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누나 아니, 수월 전날은 못 자잖아요 아 맞아요 뭐, 이제 이거? 뭐, 카톡 정독하더라도 못 잤다고 그러고 어, 날씨 너무 좋다 그러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네 그러니까요 아, 딱 먹고 싶다, 딱 아, 수익 누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좋아요? 아? 왜 갑자기? 말라보여? 아, 누나 아, 누나 빵을 좋아하는데 아 아 누나 국어치 엄청 좋아하잖아 어, 나는 과자랑 빵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먹을 때 먹고 아, 잘 안 먹어 평소에 누나가 그러니까 별로 못 먹죠? 어, 잘 못 먹어 밥 같은 거 어 양이 쪄어 저도 이 짧은데 왜 쪄까? 야, 너는 좀 심하다 어 짠 잎아 잎이 다양하게 쫙 있는 거 아니야?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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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올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잡아드릴게요. 그래? 네. 좋아 좋아. 아, 여기 좋다. 아, 여기 좋다. 너무 좋지. 네. 아, 여기 뒤에 진짜 좋다.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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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왜 박았죠? 왜 박았죠? 여기 증인만 헛둔세. 증인들. 한 3번 막아줘.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펀조이 라이더스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우. 아우. 저는 금천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오. 이렇게 꼼꼼한지. 이렇게 꼼꼼한지. 이렇게 꼼꼼한지. 상수랑 디피저 라인스피무랑. 에스매랄다 천연오일.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연오일로 만들었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수원에서 그만하게 패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최원입니다. 하체 제작을 아주 획기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나는 블랙이라는 맨투맨을 무려 2장이나 보니까 89,000원 하체 운동을 하고 히트샵에 오시면 제가 치오킹 하체 운동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목표 공개는 진행할 때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사장입니다. 이제 저. 하하하하 되게 비싼 장갑이에요. 다행히 장갑인데 다행히 아껴서 일단 오늘 있다가 숙소주권 나와 볼게요. 하이 가이 고! 으이! 오! 유성! 좋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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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두고 누가ольше할냐 다행히 아 대퓨전 칼. 아 대퓨전 왜고 encara closing 마다 어rer 아아아아아아 나는 좀 특별한 거 나왔다 뭐용옷 부모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 성공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법도 취분 강의 atenção 사랑합니다 오늘 좀 처음 보신 분끼리 서로 얘기하고 하면서 연락처도 주고 받으시고 친해지셔가지고 앞으로도 덩이나 다리, 코어 상속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